1.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한 확률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어디에 주력한다고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규범윤리학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는 기술윤리학이죠. 나 규범이 봤을 때 너 기술은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은 메타가죠. 주로.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언어 의미 분석도 메타가 하는 거죠.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분석 철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도덕에 있어서의 문제는 언어 분석으로 해소한다는 게 메탈력이죠. 언어 분석으로. 3번. 올바른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1번 문제 평의학이 됐고 3번 정답. 4번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메타. 도덕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적인 설명의 중요성을 가져다 설명하는 것은 기술리학에 관심 갖는 거잖아요. 원인에 따른 결과. 정답은 3번이 됐고. 2번 문제. 동양윤리 대놓고 비교 나오기 시작하죠. 유교하고 도가하고. 그런데 여기 값 보면 인에지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노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의에지는 사덕이에요. 사덕. 사다는 공자 개념이 아니고 맹자가 쓰는 개념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항산과 항심. 그러나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꾀와 욕심이 없게 하고 무언가 도모하지 않게 하고 성의도 도모하지 않고 군자도, 군자가 이를 도모하죠. 유교에서는. 계획 갖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그런데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군자가 도모하지 않으면, 군자가 도모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공자도 이야기합니다. 맹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로 공자한테 출제하겠죠. 공자가 말했던 왕이 북극성이고 묵별이 백성처럼 따라오고. 왕이 덕에 바람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풀처럼 눕듯이. 군자가 정말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부터 출발하잖아요. 유교는. 자기 자신은 수기, 수양하는 거. 수기친, 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라는 방법 중에 무위라는 표현을 유교도 씁니다. 순임금은 무위로 정치하신 인겁니다. 그건 뭐냐면, 굳이 막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본인이 잘 자신을 닫고 다스리는 솔선수범하면 백성들도 알아서, 군자가 이를 도모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잘 도덕적으로 살더라. 라는 표현인 거고. 여기는 도가는 감히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오히려 잘 살게 된다. 라는 거죠. 거기 앞에 어떤 문구도 있냐면, 성인은 정해진 마음을 지니어야 된다. 맹자는 도덕적인 마음, 항심 이야기하죠. 항심. 일정한 마음, 애당한 항심. 이 지니려면 항상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성인은 일정한 마음을 정해진 마음이 없어. 정해진 마음이 없고, 백성들로... 정해진 마음이 없어.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해야겠다라는 정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꾀와 욕심이 없게 하고, 꾀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한다. 무의지치.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인과 의를 끊으면, 인과 의를 버리면 오히려 효도와 자애를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고,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알아서 잘 살게 된다. 라는 게 노자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1번, 서해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운, 인을 이룰 수 있다. 유교죠. 그럼 2번,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 유지한다 했죠. 선비도 그렇고. 백성의 수를 늘리면 아니죠. 소극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 만물의 근원인 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특히 장자가 진정한 자유를 강조하죠. 만물의 근원인 도를 실현해야 되겠죠. 그 만물의 근원인 도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무명입니다.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다. 그때 무명을 추구한다고 도가 할 때는 이름이 없음을 추구한다. 이름명자를 써야 돼요. 유교는 정명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이에요. 이게 시비지심. 맹자의 사단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인간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에 해당하는 사단. 네 가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 개념으로. 인, 의, 예지는 사덕이고. 인에 따른 측은의 하나님, 측은지심, 측은의 마음. 의에 따른 도덕적인 행동, 하지 않은,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 공경하는, 옳고 그름과 구분하는 시비지심. 구분하라는 문제 낼 것 같아요. 윤사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1번이고. 3번 문제. 작년 수능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다시 매킨타이어 나왔죠. 더욱은 인간이 습득한 성질. 그러면 매킨타이어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여기 보세요.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한 능력. 개인이. 서사적 통일성 속에서. 역사. 이야기 흐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도덕적 전통의 보존과 관련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선지인데 뭐냐면. 윤사에서는 옛날부터 나갔던 이미 개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에요. 이렇게. 목적론적 세계관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매킨타이어나 공통점입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인간이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매킨타이어들이 현대 철학자다 보니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견해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게 서사적인 통일성 속에서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한 능력이다. 네가 공동체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적 세계관은 받아오지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이렇게 딱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아테네는 10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죠. 그때 인간의 궁극적은 행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인생에 있을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기억.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원칙. 보편적 도덕원리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했고. 이거 제가 나온다 했죠.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가 중요하다 했죠. 행위보다 행위자. 그래서 항상 그 자로기 때 그 글씨 하나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행위자. 그냥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며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죠.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공동체주의.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딸, 아들, 삼촌,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했잖아요. 국가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이하의 짐승이거나 인간 이상의 신. 그래서 정답이 니은혜 4번이 됐던 겁니다.